여기 2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A는 좋은 곳에 취업하여 초봉으로 4천만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7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입차 2대를 몰고 있으며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신고 주말이면 국내 맛집 투어를 떠나는 연로족입니다. B는 초봉으로 2,700만원을 받았으며 지금은 3,4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B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아직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으며 소형 국산차 한 대를 몰고 있고 명품 가방과 신발을 소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말이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모임에 나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A가 B보다 연 3,600만원을 더 벌지만 자산은 B가 A보다 무려 2억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를 알고 진짜 소득의 의미를 찾는 게 첫 번째이며 A와 B가 서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아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돈의 의미인데 돈의 시각에서 소득이란 벌고 쓰고를 거친 후 당신에게 남는 자본의 전부를 뜻합니다. 200만원을 벌어서 100만원이 남으면 소득은 100만원이고 천만원을 벌어서 100만원이 남아도 소득은 100만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잉여자금이라고 합니다. 이 잉여자금에 부자가 되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기존 소득 늘리기 두 번째는 새로운 소득 만들기입니다. 기존 소득을 늘리려면 지출을 통제하여 잉여자금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잉여자금을 최대치로 늘린다고 해도 결국 급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소득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에는 늘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잉여자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존 소득을 늘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소득을 늘려 잉여자금을 모으고 자금을 형성한 후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돈을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부자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영원부터 시작하는 난생처음 부자 수업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돈을 벌리는 방법에는 기존 소득을 늘리는 것과 새로운 소득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 소득에서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일단은 이 책의 핵심인 것 같고요. 이 책의 목차를 잠시 보면 파트 1은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만 파트 2는 돈의 실제를 마주하다.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돈 이야기. 셋째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 교환이 아닌 기회의 발판으로 파트 4는 당신이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만 부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4단계 솔루션. 이번 시간에는 파트 4, 4단계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유명한 우아, 파이프라인의 우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것은 A와 B가 있었는데 재력과 C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랫마을까지 가져다주면 한 통당 10만원을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A는 매일매일 산 꼭대기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돈을 벌었고요. B는 몸이 약한 것을 알고 산 꼭대기에서 물이 자동적으로 내려오도록 파이프라인을 형성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것을 완공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C가 10만원이었던 물 한 통의 가격을 5만원으로 낮췄다는 거죠. 게다가 A는 늙고 지쳐서 젊을 때처럼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릴 힘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B는 먹고 놀고 휴가를 즐겨도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내려와서 돈을 계속 벌고 있었다는 우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듣는 게 직장생활을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항상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산수단을 갖춰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 우아가 거기에 딱 맞는 우아를 해가지고 많은 책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물보다는 생산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저자가 4단계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4단계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책들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주식을 해라, 부동산을 해라, 창업을 해라.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은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파이프라인 우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가하는 게 B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는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할 때도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진정한 투자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도 돈을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하라는 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돈과 관련된 책이 주는 가치는 돈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영감이고 돈을 벌었던 선배들이 경험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사람들이 내놓은 정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주목하고 그 과정에 쏟아부은 정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책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이런 정성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법을 파악했기 때문에 수십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과정이 아니라 해답일 테지만 나는 아직까지 과정 없이 방법만을 깨우쳐 부자가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쓰는 것이 투자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즉 당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부를 얻을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자는 투자가가 되기 위한 구간을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구간은 0에서 천만 원 2단계 성장 구간은 천만 원에서 1억 원 3단계 성숙 구간은 1억 원에서 5억 원 4단계 선택 구간은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단계 전개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으고 배우고 느껴라 잉여자금 0에서 천만 원 최근에 적금 금리는 거의 1%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적금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좀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금만큼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하는 최고의 투자 행위는 아무 리스크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행위인데 그 유일한 행위가 바로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금을 하는 동안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의 기본은 종잣돈을 모으는 건데 그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금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천만 원을 목표로 적금을 들어서 그 돈을 모으는 게 1단계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기 실력이 아닌 운으로 잠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지만 부를 이루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금을 들면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에 쓰일지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알아야 하며 앞으로의 투자 수단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투자를 당신이 관심 안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근원은 결국 시간과 정성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라 환경과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돈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돈의 과거와 미래는 인구 구조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베이비봄 세대가 지금은 노년층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봄의 시대가 청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작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테크 지도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이비봄 세대가 노년으로 가기 때문에 저성장, 그 다음에 저금리에 빠져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락할 확률이 크고 주식시장도 일본에 비춰볼 때 횡보할 확률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 중심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부동산은 서울시 중심지에 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증시는 계속 상승할 것을 예측하면 안 되고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일단은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전략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반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예측한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예측에 따라 투자 전략을 수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성장기가 온다고 해도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면 중심지에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락장을 맞이하면 하락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예측은 오로지 대응의 영역을 확장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만 원을 모으면 그 단계는 2단계가 됩니다. 무작정이 3%의 삶을 만든다. 잉여장음 천만 원에서 1억 원. 천만 원을 모았다면 그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천만 원을 모으는 동안 경제를 공부하고 투자수단도 고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민은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수단을 결정하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할 것은 첫째, 서점으로 달려간다. 두 번째, 당신이 선택한 투자수단과 관련된 책 3권을 산다. 세 번째, 그 책에 적혀있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무서워하지 않고 무작정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당신은 망설이고 주저할 것이라고 하지만 힘들게 모은 천만 원대인데 무작정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돈 1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 투자할 때 필요한 금액은 단돈 100만 원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 명언도, 그 어떤 훌륭한 투자책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투자자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작정 시작하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사임당 채널이라고 요새 되게 유행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사임당님이 얘기하는 게 항상 배틀을 짧게 잡고 여러 번 시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투자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투자 성공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할 때 아무리 그 이론을 읽어도 자기가 실제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자동차를 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몰면서 익숙해지면 점점 더 운전이 쉬워지듯이 투자도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것을 체화해야 진짜 투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천만 원을 모아서 백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책 세 권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의 책 세 권을 사가지고 그대로 따라해보는 게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그것만 시도를 하신다고 해도 이 영상이나 이 책을 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한 권은 방법보다는 원리나 용어를 설명한 이론적인 책 두 권은 이론보다는 저자의 경험이 담긴 책을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책이 많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만약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나 출간 후에 투자가 실패한 사람의 책은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책에 쓴 방법대로 방식대로 여전히 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단돈 100만원으로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100만원씩 최소한 10번의 기회를 만들고 경험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성향의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법은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번의 투자의 길을 만들어 직접 행할 것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경험을 축적할 것 쑥을 낼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공은 3%의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3%의 사람은 경제적 자유인, 세력의 생각을 읽는 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 만들어진 상권을 활용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의 사람은 노력하면 될 수 있고요.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기보다는 세력의 생각을 읽는 투자가가 되기로 저자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3%의 사람들은 돈을 상식적으로 생각했고 97%의 사람들은 돈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3%의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을 경계했고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투자 분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97%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쉽게 돈을 벌기를 바라고 노력 없이 버는 돈이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돈이 된다는 얘기만 들으면 바로 투자하곤 한다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것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분석도 했고 차트 분석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슬럼프가 왔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식의 가격 차트만 봤는데 가격 차트를 보면서 자기가 머리를 띵 하고 느꼈던 게 결국에 세력이 도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게 전부가 아닌가. 싸게 사는 방법과 비싸게 파는 방법만 알면 되었다고 합니다. 싸게 산다는 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다. 그런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야 싸게 산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는 알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생각한 게 돈을 버는 것은 세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돈을 못 범은 개인 투자자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삽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대중들이 팔 때고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대중들이 살 때라고 합니다. 즉, 이거를 계속 반복 경험을 해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다 팔 때 지금이 결국에는 살 기회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지금 산 사람들이 승리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중들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을 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남들이 모두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남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절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할 때도 97%의 사람들이 찾지만 97%의 가게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창업에서 3%의 생각이란 모방 속의 창조다. 더 정확히는 빠른 모방 속의 창조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가게들이 진입하지 않았을 때 빨리 진입을 하는 게 창업에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숙 단계는 나를 세우고 흔들리고 돌아올 것 잉여자금 1억에서 5억 원 지금까지 했으면 1억 원 정도를 모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주식을 투자수단으로 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만약 당신이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갭투자, 중심지 투자, 경매,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만약 당신이 창업을 수단으로 선택했다면 창업 노하우나 다양한 창업 형태를 익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든 다양한 방식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해 그 방식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천 원짜리든 천만 원짜리는 게임의 룰은 같은데 하지만 대안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돈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백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랑 오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투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의 크기가 달라졌다. 이것만으로 당신이 매 순간 느끼는 긴장감과 중압감은 달라진다. 그래서 투여한 경험과 시간이 많은 밀도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3단계에서 슬럼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발견한 방법이 너무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노력 대비 많은 것을 바랐기 때문에 슬럼프가 온다고 하거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 결과를 해석하고 그 방식으로 수익을 내다보면 이 구간에서 어느새 자기 방식을 자신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기보다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고 문제는 그럼에도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가치를 바라는 행위 때문에 슬럼프가 항상 온다고 합니다. 이분도 슬럼프가 왔었고요. 투자와의 거리를 둠으로써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슬럼프도 극복하면 4단계 선택 구간 행복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단계까지 잘 자기가 겪었다면 이제 5억이라는 금액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계속 더 큰 투자자 100억, 1000억을 버는 투자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을 계속 갈고 닦아서 행복을 누리면서 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누릴 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위대한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자질 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이것은 당신이 드렸던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에도 당부하고 싶은 맛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앞으로의 노력이 훨씬 더 커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천성과 투자 수단이 잘 맞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나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기회가 있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모든 것을 걸지 않길 바란다고 합니다. 당장 은퇴를 하더라도 삶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금액을 남겨두고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특이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서점의 함정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식이 좋을까 서점을 딱 갔는데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인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딱 갔더니 다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폭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점에 가서 그 책대에 진열된 그 투자 서적들은 다 돈을 번 경험담을 쓴 책이 많기 때문에 그 투자수단은 한물간 투자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여러가지 책을 읽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돈 공부는 처음이라 영원부터 시작하는 난생처음부자 수업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딱 읽고 딱 보면은 한 줄에 반만 글이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앞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뭐 이 저자는 책을 그냥 뭐 거져먹으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저자의 내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그만 돈을 가지고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투자 경험을 해보라는 게 가장 큰 이 책의 교훈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자신이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떨치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먼저 투자를 해보는 게 부러가는 첫발을 내디딛는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에 리뷰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도움이 됐고요. 이 책은 정말 투자를 하기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권유를 해주면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